우리 도끼들 어딨어요? 이게 무슨 일이야? 도끼들 어딨어? 여기가 어디야 근데? 토끼가 어딨지? 토끼가 어딨지? 우리 토끼다!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어떻게 해야 저 토끼를 구할 수 있을까요? 포즈 하나 둘 토끼는 우리가 구할 거야! 두고 봐! 나 지금 약간 긴장되는데? 뭐지? 토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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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랜덤 배속 댄스 퀘스트? 뭐지? 랜덤으로 바뀌는 노래와 배물을 맞춰 무대를 완성하면 성공! 기회는 단 세 번! 성공하지 못할 시 토끼를 구할 수 없으니 힘내주세요! 빨리 구해야 돼 우리 토끼들! 빨리 구해야 돼요! 샌드위치? 샌드위치? 진지해 지금! 토끼의 토끼들!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요! 할 수 있어요! 토끼들을! 바로 할까요? 바로 해볼까?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한 건 랜덤 배속 댄스 투자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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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크 유래! 오 마이크 유래! 오 마이크 유래! 오 마이크 유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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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지금의 원자! 라이프의 확 ess 그러니까 잘해요! 아! 리액션 3개! 다시 이쁜 년! 리액션 4개! 리액션 4개! 리액션 4개! 리액션 4개! 리액션 4개! 나는 빠른 게 너무 어려워. 저도요. 저 도입부가 제일 힘들었어요. 공작공작. 나 한이 언니 너무 웃겼어요. 겁나.. 그래서 진짜로 동작은 제대로 해야죠. 음악이 빠르셨서 디테일 놓치면 안 되시지. 그러니까요. 그루브, 그루브. 갑자기 흙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게 방법이 있으려나? 없어. 그냥 집중하는 것 밖에 없어. 노래가 바뀔 때 약간 어디서부터 가면서 춤. 가면서 추워. 단이야, 집중해야 돼. 단이야, 할 수 있어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 피디 빨리 구해야 되는데. 두 번째. 대형 미리 손놓고. 도전! 미리 다 잊지. 그냥 미리 미리. 3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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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1절. 1절. 1절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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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왜 거기로 갔어? 너 왜 거기로 갔어? 아! 내 파트 왔어! 아! 내 파트 왔어! 너 센터파야! 센터파야! 1절? 1절? 2절? 2절? 3절? 진짜 마지막이야 할 수 있겠죠? 집중해라 집중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음악 주세요 pi 1절? 1절? 된다 3절? 2절? 2절? 1절? 미니 2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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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절? 2절? 우리 오빠 우리 오빠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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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지 Kohba ToAAA küçük 너무 힘들어 총다 샤 DAY 와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 괜찮아! 조금만 더 지워야 돼 우리 토끼 그만 괴롭혀 이번엔 어떻게 성공하는 걸까? 궁금하다 이번에도 꼭 성공하자고 좋아요 이번에도 잘 해봅시다 헉! 악당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어요? 악당? 우리한테 어떻게 연락하는 건데? 뭐라고요? 하하하 겨울 첫 번째 퀘스트 참고하고 토끼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어? 아니요?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... 메롱? 메롱? 악당 나빴다 메롱 메롱? 메롱? 악당은 놀려야겠다 널 보면 정답이 튀어나와 캐치 인 유진스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죠? 미역 공룡 타조 엔진 유진스 시간이 없어! 연습게임부터 한번 해볼까? 연습게임부터 한번 해볼까? 다들 뇌 잘 푸세요 뇌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? 말랑말랑하게 제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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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해? 아 저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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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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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어? 저 좀 잘 흐린 것 같은데요? 서로 보여줘 어? 어? she drew a keyboard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이것도 근데 키보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는 저렇게 해도 진짜 아니에요 다음 제시여 한번 해볼까? 도토리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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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도토리목 이게 뭐였어? 이 사람은 여기 이름표 있어 도토리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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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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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지 그 작은 물고기 같이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아 귀여워 먹으려는 거네 김치찌개는 물은 주황색이잖아 고기를 꼭 그려줘요 오 이거 혜이니까 생각보다 디테일한 게 이거 얼음 아니에요? 맞아요 단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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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단현이 물 이 저랑 비슷하게 그렸어요 재밌다 우리 이제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지? 난 혜린이랑 민지 중에 혜린 언니 아니면 민지 하나 포인트를 잘 그리는 거 정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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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가만 그럼 우리 둘이 가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사랑 진사랑 부담엘 또 함께 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헤린이가 그렸는데 헤린이가 그렸는데 헤린이 빨리 헤린이 헤린이 은혜 고수 가위바위보 잠시만 카치 류진스의 화력을 선발할게요 뒤쪽을 봐주세요 봤으세요? 왜요? 뒤쪽 보기 싫은데요? 지연아 꼿 지연아 꼿 오옹 아오옹 와바위보 여기네 일은 싸이다구 잠깐만 설마 랜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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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보고 안보고 앞에 보고 하나, 둘, 셋 스톱! 스톱!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스톱! 와! 다행이다! 손님 믿어요. 열심히 그려볼게. 토끼를 위해서. 이겨서 이 당근 토끼한테 줘야 되겠다. 난 준비됐어. 오케이, 갈까? 민주 언니, 화이팅! 그럼 시작해볼까? 시작해볼까? 좋아요. 뭘 보면 정답이 튀어나와! 캐치 뉴 진즈 도전! 계란 행성 어, 행성? 토선 planet 사튼 I don't know in English. 사튼의 한국어 이름이 뭐지? 기억이 안 나요, 그 행성 이름이. 패스, 패스, 패스. 패스, 패스. 와우. 어째 어려운 건가? 일단 네모난 거야. 아, 두부. 냉장고. 아이스 큐브. 집. 너무 헷갈리지. 흰색이야, 얘? 아, 아, 종이. 프린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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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소. 아이스 큐브. 우와, 잘 맞춘다. 파이럿.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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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병. 꽃, 그, 꽃, 화부. 꽃, 화병. 꽃, 화병. 화병. 그걸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지? 행위를 뭐라고 하지? 꽃꽂이. 아. 자동으로. 멀티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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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. 멀티발. 섹시. 멀티발. 눈. 렌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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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박힌 줄 알았어. 와우, 이거는 진짜. 이건 이 색으로 그려야 된다. 샐러드. 샐러드. 예스. 샐러드. 와. 우리 되지 않았어요? 5개? 아니, 아직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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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. angry. 잘했어, 인기 할리. 재밌다, 근데. 아니. dens이 없어. 잠겨? 잠겨? 숨이. はい. 힘ね, 얘들아. 정신 먹어. 정신. 배고프겠다, 토끼가. 토끼가 신나 보이는데요? 네. 엄마. 조리도 쓰여 with. 에러oser. 스토리. 왜 독 reads 은제2 ahоб. 어? 이게 뭐지? 뭐야? 뭐야? 이게 뭘까? 시간은 없어 99초 뉴진스 큐 뭔가 안전해 보여 1디 오케이, 먼저 붙여요! 오케이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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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해리! 우리들 지금 아빠 같은 거 알아? 연습을 해보고 약간 제일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걸로 보이면 되겠다 아, 나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한이, 한이, 한이! 렛츠고, 한이! 고, 고, 고! 한이, 부담! 나 이제 거의 2년도 이거 안 했어 우리 가능할까요? 오! 오케이 나 그냥 감히 찾았어 난 근데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 아, 잠깐만, 잠깐만 아, 잠깐만, 잠깐만 아, 잠깐만 어, 잠깐만 보라색으로 해봐야지 보라색으로 해봐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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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언니! 혜리! 혜리님 합시다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다시 와서, 다시 와서, 다시 와서 뭐야! 뭐야? 어? 오? 혜리님, 거야? 야,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니야 일부러 마지막 했나봐 그러니까 아니야, 아니, 잠깐만 아니야, 잠깐만 나 무서워 아니면 어떡해요? 아니면 어떡해요? 와아악! 우리가 조성한 거로 속도했어요! 와아! 아니, 이 색이 없잖아 뭐지? The next one 둘이서 줄넘기 시작! 귀여워 응? 하나 응? 민지야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 해 하나 둘 셋 아, 이건 이건 줄게! 어, 괜찮은데 우리? 민지 말이 아닌... 민지 언니가 좋아 안내면 진다, 바이 바이 고 오! 이겼다! 오케이! 네번째, 네번째 다섯 번째 4번 바로 해볼까요? 바로 해야 돼! 빨리 빨리 구해야 돼, 우리 토끼들 토끼들 오래 기다렸다 일단, 뉴 진즈? 캐스트 Q. 도전! 고! 파이팅! 침착하게! 침착하게 아니, 침착하게. 너무 높지 않게 할 수 있어. 1, 2, 3, 4, 5, 1! 오흑! 파스탈보다는 오일 파스텔! 오일 파스텔? 이게 뭐야? 오일 파스텔이라더라. 패스! 패스 없어! 나 이거 뭔지 알아! 어릴 때 많이 이렇게 크레파스 그게 뭐지? 뭐라고 그러지? 분필 아 분필 핸드폰 이게 뭐야? 완전 처음 보는 건데? 이상하게 생긴 핸드폰 같아 티차 핸드폰? 투지폰 플립펀! 폴더폰! 슬라이드폰? 티폰? 옛날 폰 우리 엄마 핸드폰 아빠 폰 할머니 핸드폰 아닌가? 빨간 폰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가로본 가로본? 가로본? 오케이, 바로 합시다! I believe in you guys Yeah, please 유진스 두 번째 도착! 도착! Go! 시작하기 어? 왜 이러지? 그만해! 그만해, 그만해! 물통이 말을 안 나와! 물통이 말을 안 나와! 물통이 말을 안 나와! 심장 떨려! 콕뚜껑 고무차르 공기놀이 빨리빨리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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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한 번 눈을 감으세요 됐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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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엔딩 효자 아니야? 엔딩 효자 아니야? 엔딩 효자 아니야? 됐어? 네 오케이, 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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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 수 있죠? 햄산회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혜린아! 이게 뭐야? 오늘 저희 스파이 있죠? 거기 앗당인 것 같은데? 혜린이 한 번 해봐 스파이 아니지? 에이 스파이 없어요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? 좀 더, 좀 더 색깔도 예뻐지겠다 될 것 같죠? 딱딱한 뚜껑을 해줄게 좀 그립감이 달라지긴 했어 근데 왜 달라진 게 없는 느낌이지? 아니면 얘네들 좀 넣어볼까? 뭐 하는 거죠? 잠깐만 이게 뭐야? 혹시 준비될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 앗당 같은 거 알아 이제 진짜 토끼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안 돼! 세 번째 도전! 도전! 얍! 엄청 두고 있어 왜 이러지? 나와 왜 자꾸 쓰러지지? 어 이건 안 되겠다 다른 물병으로 다시 해보자 우리 우리 다른 키웨이 없는데 아 미안해요 다시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야 따라빵 한 거 찾아 빨리 토끼들 구해야 해 토끼 구해 몰라 내 딸 부셔오냐 야 야 대박이다 어떻게 마지막이 되지?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진짜? 토끼 구하고 싶은데 시간을 더 주면 안 되나요?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아 기회 준다고 안 했대요 악당이 악당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악당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악당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할 거예요 땡다 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린 할 거니까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돼요 악당의 의견까지 지원잖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까요? 악당한테 그럴까요? 좋대요 좋대요 쿠키 어때요? 쿠키 할까? 그럼 쿠키 매운맛을 한번 해봐 드롭다 빛 주세요 드롭다 빛 드롭다 빛 드롭다 빛 더블빛 드롭다 빛 주세요 우시면 안 돼 로사가 꼬치고 있어 불핵하려 드롭다 빛 드롭다 빛 드롭다 빛 드롭다 빛 다시! 제자리죠! 잠깐만 멤버를 한번 바꿔볼까요? 어떻게 생각해 혜린? 그럴까요? 멤버 바꿔서 마지막 도전 해볼까요? 시간은 없어 99초 뉴딘스 Q 도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,2,3,4 1,2,3,4 우리 다 했는데 우리 다 했어 공중전환 색종이 색종이 아니래 색종이가 아니라고? 학교에서 했는데 다른 이름이 있어? 학 접기종이 1,2,3,4 요요 1,2,3,4 1,2,3,4 눈 감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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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무서워 땀 무서워 이게 이게 아 잠깐만 화보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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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항상 하는 포즈 있잖아요 내가 만든 그기 하나, 둘, 셋 하나,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너무 귀여워 이제 어디 있어 토끼 토끼 토끼들 ¡Ah! 우리 토끼 우리 토끼 구했어 고마 고마 무슨 소리 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 내용이 아... 미안. 무서운 거 같은데? 비즈니스... 아, 토끼들! 고해져서 고마워! 비즈니스, 고해져서 고마워!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. 너희에게 부답하기 위한 파티를 준비할까 하는데 어때? 드레스꽃은 파자마야. 우리 곧 또 만나? 파자마 파티? 거기... 대형! 저는 리즈니스 강호인인데요. 대형 씨! 빨리 가요 언니! 가요 언니!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근데 궁금한데 토끼들이 뭐 하다가 잡혀간 거지? 어? 스스로 갇힌 거 아니야? 웃고 있었단 말이야. 우리 토끼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우리 토끼들이 참... 고맙다. 고맙다. 수용하다고 하며... 혹시 olur?